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벌봉을 보겠습니다. 봉접수양이란 말에서 봉이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봉접수양을 벌과 나비가 향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가 미인을 쫓는 것이죠. 그러면 벌봉을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벌레회가 부수가 됩니다. 벌레충이라고도 합니다. 총 13회개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벌봉이 사용된 말을 잠시 보겠습니다. 양봉 꿀을 얻기 위하여 벌을 기르거나 기르는 벌을 가리킵니다. 양봉 그리고 봉기 떼지어 날아나오는 벌레처럼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벌집을 노봉이라고 합니다. 말벌집 약재 이것을 노봉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방수아란 말도 있습니다. 봉방은 벌집이죠. 수아는 물 소용돌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꽉 들어차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아파트가 꽉 들어차 있죠. 봉방수아입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논센스를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을 볼 때 제일 무서워하는 벌의 숫자는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번일까요? 두 마리일 때가 제일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자 벌봉을 보겠습니다. 벌레충 한글 묘처럼 생겼습니다. 벌레충이니까 충으로도 보고 벌레로도 봅니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벌레 묘 벌레 또는 충 그리고 오른쪽은 1, 2, 3, 4, 5, 6, 7 그리고 꼬리가 보입니다. 칠꼬리 그런데 뒤쪽을 치니까 그대로 치로 씁니다. 치 써보겠습니다. 치 그리고 예쁠 봉 이것은 병원에서 키를 재는 도구 키에 한일자가 더해져서 키를 줄여서 키로 봅니다. 키에 한일자가 더 있죠. 그러면 키리 됩니다. 그러면 벌레 치킬 이때 치킬은 지킬로 생각하면 지키미가 되겠죠. 벌레 지키미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먼저 만날 봉이 있습니다. 307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엄쉬엄 갈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산자가 들어간 것 위에 있고 또는 옆에도 있습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지키미는 위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 같은 겁니다. 산지키미 산지키미 봉오리봉자죠. 그리고 오늘의 한자 벌봉입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벌레 지키미 벌들 치키를 지키미 지키미로 모른 것이죠. 오른쪽 부분 벌레 지키미 벌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벌레 지키미 벌레 지키미 벌벙 또는 벌레 지킬 벌레 지킬 벌벙 벌레 지킬 벌벙 써보겠습니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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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쪽 지킬 지키미 지 킬 벌레 지키미 벌레 지킬 벌벙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